구TV가 새해를 맞아 신년 달력 선물 이벤트를 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. 미디어 선교회 동참을 희망하는 월 2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자는 2023년도 달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달력은 탁상형과 벽걸이형 2종으로 빅토리아 시대 후기 고성경에 수록된 최후의 만찬, 산상수훈,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등의 성화를 담았습니다. 참여는 구TV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위클리신문에 게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소년소녀가정과 미자립교회, 해외선교사역 지원 등 구TV의 선교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